응? 진짜 그... 음! 아팠어! 한 구? 한이다 9.59 어 야 말도 마 나 예전에 승마하다가 다리 부러진 적 있는데 진짜 죽는 줄 얘들아 내가 혼자 총 다 할테니까 너네 얼른 치마 이 정도 기사면 내가 바로 점점 먹겠는데 야 너 왜 그래 아... 오늘은 우리 단어 뭐 먹을래? 오늘은 딸기 육을 꼭 먹어야겠어 오케이 나도 출발할게 아! 같이 가! 아! 열심히 가! 아!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이 빼내도 유부 걔 남주한테 꼬리 치는 거 장난아니라 자! 오 남주! 그렇다니까 이게 다 여주다 극이지맨 때문에 아주 그냥 밟아버릴 거야 그럼! 당연하지 응! 아! 남주야! 안녕! 왜? 몰라! 빨리 가 봐 이 딸기 육은 놔주고 어떻게든 엮일 생각으로 세탁비 찔끔찔끔 주지 말고 거기서 반성하는 시간 좀 가져, 여주다 아! 속이 다 시원하다 나 지금 여주다 뭐하고 있어요? 어디? 설마 오남주가 구해준 거야? 남주 앞에서 오늘로 나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어